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몇 개만요. 부끄러우니까. 뭘 갖고 오셨나? 이거는 제가 엄청 아끼는... 뭐지? 그래서 제가 엄청 아끼는... 그래서... 꺼냈네. 뭐예요? 장도연 씨 컬렉션이에요. 저게 뭔데? 이거 아세요, 얘네? 가우나 씨? 서지롱? 귀여워. 서는 애 있고 안 서는 애 있어요? 이거 옛날에 오재미 같은데, 이거? 오재미, 오재미. 개그맨 서는 애. 아니, 그분 말고 그 운동회 때... 아, 그 오재미. 그래서 다는 안 가져오고요. 이 섬에 이게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 보금자리예요. 근데 이거 보면... 엄청 놀라실걸요? 불 들어오지롱. 귀여워라. 이야, 진짜 종류별로 다 있네. 진짜 좋아하는구나. 여기만 밝지롱. 여기만 밝지롱. 얘는 책 읽는 가우나 씨잖아요. 근데 집에 뜨개질하는 가우나 씨도 있어요. 얘 이름이 가우다 씨예요? 가우다 씨. 가우다 씨요? 가우다 씨. 가우다 씨가 뭐예요? 귀신은 아니죠, 이게? 아, 귀신 아니에요. 캐릭터 찍어놓은 눈매가... 텀블러? 눈매가... 텀블러. 이야, 예쁘다. 커플 텀블러. 텀블러. 아, 네. 수빈이 형 씨한테 좀 문화 충격인 거야. 이제 여기 우리 갈근차 먹어요. 오케이. 갈근차 여기다가 담아 먹어요. 또 있어요. 뭐냐면은... 오르골? 네, 오르골 소리 좋아해요. 진짜요? 너무 다행이다. 아, 근데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죠. 눈매가 좀... 눈매가 좀... 눈매가 좀... 눈매가 좀... 이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잘 때? 이거는 저희 신혼집을 위해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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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행복해하네요. 굉장히 행복해요. 가운하시 마을. 꺼낼 때...